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통의 메일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재외동포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2004년에 예일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미국 유학을 온 이후로 16년째 북미에 살고 있는 건축가 스티브 리입니다. 외국에서 접하는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인과 오피니언 리더분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메일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역 사전투표소에 cctv를 투표 당일 가리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수가 인프레이트 과대평가되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지역구의 투표자 수를 한 시간만이라도 표본으로 삼아 세워보면 되는데 cctv 정보가 하나도 없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비밀투표를 위해서 cctv를 가렸다고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비밀투표를 위해서 cctv를 가렸다고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스티블린님의 메일은 계속됩니다. 사전투표일 공공장소에서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성추행 같은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알아내야 할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깔릴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서 경비실에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 합니까? 특히나 투표와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솔선수범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기표소의 도장이 cctv에 보일 것도 아니고 그 cctv가 무슨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cctv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나 수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다름도 아니고 선거장에 cctv를 가려놓다니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도 극히 의심되고 저런 말을 천년극스럽게 해명이라고 내놓는 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과 정치인, 방송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피놀 리더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과 정치인, 방송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피놀 리더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전선거에 대한 의혹이 통계에 의하여 변칙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당일 투표수 영상들 및 참관인 정원에서 이상한 점들이 쏟아지며 사후 검증을 위해 확보하려는 증거들이 막무가내로 훼손되어 나오고 있음에도 언론인 및 지식인이란 분들이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자꾸 언모론 몰이를 하며 의혹을 묻어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 수준이나 아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우리는 가나나 공콩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시 스티블린님의 메일은 계속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최종 득표치가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라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대한민국이. 그런 검증과 감시, 비판이 살아있지 않으면 불법 혹은 조작, 사기가 횡령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제도만 연구하는 석학이 통계의 변칙성에 대하여 발표한 결과치에 대하여 학문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이런 사실들을 거절하고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선관위원 전원이 친녀 성향 일색으로 뽑혔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사무원들을 공고 없이 단체 추천을 받아 중국인까지 개표 사무원으로 등장한 마당에 어떻게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여론에 개입하기 위해 부대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중국인 개표 사무원 숫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여당 독주로 일방적으로 룰을 바꾸고 울산시장 두루킹 사건 등 지난 선거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정권이 개입한 불법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오피넌 리더라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국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등은 이미 외국에 수차례 문제가 되었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전부 금지된 것을 독재국가의 수출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여서 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테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장사수단으로 삼고 있음에도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가 돈장사의 수단 혹은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입건 사업에 연료가 된 것이며 이미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어디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중 일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선거결과의 의욕을 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검정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행위는 전자개표기 숨기기, cctv 숨기기, 사전투표 박스 뜯고 표 갈아치우기, 보수 유튜브 업모론 몰이 언론 프레이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당한 의욕을 가지고 재검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왜 자꾸 미친 사람을 지구함합니까? 의욕을 가진 국민들이 전부 보수 유튜브입니까? 보수 유튜브는 장사수구만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죽은 언론 카르텔에 비하면 그나마 보수 유튜버 분들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드십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째 북미에 살고 있는 스티블린 님의 이메일 중에서 털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침묵하는 언론, 제 역할을 못하는 검찰, 정거 보전을 각관하는 법은 무심한 많은 국민들, 한군 이미 정상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선축가에 여념이 없고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열지 않는 야당들, 특히 대표 야당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당선자들, 한국은 이미 정상국가는 아닙니다. 한국은 정상국가는 아닙니다. 한국은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법치국가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일을 보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